시계입니다 화이트 칼라의 아주 고급스러운 시계 인데요 이게 실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볼륨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달아서 불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구요 전기만 껐다 키면은 자동으로 현재 시간이 됩니다 현재 시간이 뜨는데요 이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현재 시간을 켜주게 됩니다 현재 시간이 나왔죠 양면이기 때문에 뒤에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불밝기 조정이 똑같이 이루어지겠죠 다음 시각은 오후 9시 12분 정각입니다 정각입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시간이 정밀합니다 조정할 일이 없구요 3만년에 1초밖에 틀리지 않습니다 재질은 스텐이구요 화이트 칼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불밝기를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